안녕하세요 아재 tv 입니다 오늘은 여기 대만 MOA 쇼에 왔고 오늘 둘째 날에 첫째 날은 제가 못왔고 둘째 날에 이렇게 와서 지금 영악 들어왔습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제가 커뮤니티에 올렸었는데 그런것들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카 짤모 짤총 근데 난 1인총은 별로 안 예쁘더라. 너무 좀 독특하게 생기긴 했어요 두사람 있네. 두사람 있네. 볼트인데 죄송합니다. 고춧가루 찌른총은 집에 하나 사서 전시용으로 해놓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맘대로 막 가져왔는데 확실하나? 저 제 직업인데 좋네 제발 보는거 아이가 아 아 아 아 네 아 확실히 LCT 매장은 정말 많이 갖다 놓는 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저희 일행들 만져볼 수 있어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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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말 아 아 mk26 urgi mk16 이게 어디꺼지 마루이 아 볼트스타 vfc ar 것 이런것들 아무튼 이거 아 이게 320원 330원 에이 되게 싼데 스틸 캣인데 이런게 얼마야 15,000원 15,000원 정도에 파네요 싸긴 싸다 거기는 메이플리프 아마 AST 가 메이플리프 라텍이 아마 같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싸요 아니요 이거는 오프페퍼 여기는 핸드가드랑 플래시하이더 이런거 유튜브에 수면 아니에요? 그렇지 저기 스틸 슬라이스돌 라텍 옵션이 너무 좋아요 왜요? Because in Chinese we say 50% 할인 여기 50% 할인인데 여기 하나 각 개별이에요 집에 있다 여기 있어요? 얼마주고 샀는데 나는 그때 뭐 다른거 중고로 샀는데 그때 이거 그사람이 하나 끼워주더라구 아 이게 얼마? 50% 할인인데 50% 할인 How much? NG Okay It's not a It's not a 메이플리프 참버 이게 참버가 글록 하이카파 250원 아 아 오 이게 이게 약간 다 3초 있는거에요 아 이것도 그건데 250원인데 웨이플리프 이거 그거요 300원 거짓 MCX 아니 MCX 되고 VSR에 저거 저 뒤에 보면 저 뒤에 스톡이거든요 이게 NG라는게 스크래치 스크래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할인해서 파는 것 같아요 네 대게 할인해서 팔아요 대게 대게 할인해서 팔아요 이거 봐봐 이거 그 챔버 잖아요 네 이 챔버 이게 250원이면 얼마야? 43 40원 한다 치고 한 만원? 이게 만원 정도 50원은 최고 250원 만원 네 아 네 네 호복 도무 네 살꺼가? VSR이 내가 아이고 보완이 되나? B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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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게 없다 근데 이게 VSR이 호환이 되나? 네 804 이게 804 804 904 904 904 904 904 BFC VSR Yes left1 아 left1 left1 왼손잡이요 네 아 이것도 똑같이 250원? 50% 달인 50% 달인 네 이거는 바테별로 100원 네 왼손잡이요 응 왼손잡이요 왼손잡이요 돌아봅시다